안녕, 리아 형! 오, 안녕! 아이, 태태가 빨리 와, 빨리! 오늘 우리 집에서 게임하기로 했잖아! 왜 오늘 벗고 왔어? 오늘 너희 집에 간다고 해서 너무 설레서 옷을 홀딱 벗고 왔지 뭐이야! 너는 게임할 때 벗고 하니? 어쨌든 얘들아, 오늘 마인크래프트 오늘 우리 집에서 할 거야! 마인크래프트! 마인크래프트! 넘넘넘넘넘... 너무 좋아! 마인크래프트! 그거 다시 한 번 말해봐! 마인크래프트! 우리가 맨날 하는 거 있잖아! 어? 맨날 하는 마인크래프트 말하는 거지? 어! 나 안 해! 어쨌든 얘들아, 오늘 우리 집에서 게임하고 놀 거야! 우리 집이 어디냐면 말이야, 바로 여기야! 우리 집 좀 많이 작고 초라하지? 별거 없지만, 우리 집에 들어가서 5층밖에 안 되지만, 별거 없지만 우리 집에 들어가서 재밌게 놀자! 야, 떴다! 어, 아빠! 다녀왔습니다! 아빠? 아, 맞다! 아, 맞다! 오늘 아빠 회사에서 늦게 오신다고 했지! 아이, 그러면 응! 아버지 안 계시니까 너희 집에 놀러 왔으니까 어머님한테 인사하러 가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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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리 엄마? 어! 우리 엄마는... 안 돼! 우리 엄마는 지금 지하 감옥에 갇혀 계시거든! 뭐?! 범, 범죄자! 우리를 가둘라고! 아니야! 저렴이 아니었구만! 아니야,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를 가두셨어! 에? 뭐? 그럼 범죄자의 아들?! 가정평력! 아니야,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엄마가 어? 최근에 정신병원에서 잠깐 나오셨거든! 그런데 병원에 다녀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자고 있을 때 하... 날 칼로 죽이려고 했었거든! 뭐?! 아니, 뭔가 이유가 있으셨겠지! 아니, 우리 엄마는 내가 공부를 안 하면은 화가 나서 나를 찌르려고 하셔! 어, 항상 말이야! 저번에는 엄마 몰래 공부를 공부 안 하고 게임했다가 엄마가 극대 노하셔가지고 나를 그냥 거꾸로 매달아서 옥상에서 집어던지려고 했다니까! 그래서 아빠가 그 모습을 보고 지하실 가둔 거야! 그래서 아빠가 절대 감옥에서 엄마를 꺼내지 말래! 우와, 신난다! 너희 어머니가 후룩라이더 태워주는 거야? 얼른 찾아뵙자! 야, 일단 인사는 해야지! 그래도! 버릇 없이! 그렇지! 그래도 엄마한테 인사하는 게 맞겠지? 그래! 엄마! 아줌마! 안녕하세요! 오, 우리 엄맨이 왔구나! 학교 다녀왔습니다! 우리 엄맨은 학교 잘 다녀왔냐? 콜록콜록! 콜록콜록! 아이고, 엄마 아프세요? 그래, 엄맨은 이런 좁은 방에 있다 보니까 건강이 안 좋아지는구나 어? 아니, 그래도 아빠가 절대 엄마를 꺼내주시면 꺼내면 안 된다고 했어요 엄마가 또 나오면 저 또 학원 10개 아니, 15개 보낼 거잖아요 엄맨은 그건 엄마가 되게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단다 야, 어머니도 잘못하셨다거나 원룸 풀어주자 저도 후룩라이더 태워주세요 그래, 나올 수만 있다면 뭔들 못해주겠니? 에이, 여럿들은 야, 얘들아 열지마! 우리 아빠가 절대 열지 말라고 했어 엄마 괜찮으시면 그 안에 계세요 그래, 엄맨아 우리 죽기 전에 우리 엄맨이 얼굴 한 번 만져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엄마가 많이 아프신가? 야, 너 너무한다 진짜 어떻게 어머님한테 이러냐? 네가 사람이야? 엄마 그러면은 저 학원 안 보내실 거죠? 야, 학원 같은 게 뭐가 중요하겠네 빨간 펜도요 당연하지 우리 엄맨이가 제일 소중하다는 걸 이 감옥 안에서 느꼈단다 아, 많이 반성하시는구나 마음이 안폭 열어드려야겠어 엄마, 그럼 나오셔서 저희 저희 게임할 테니까 맛있는 거 해주실래요? 맛있는 거? 점피제! 자, 그러면은 일단은 빨간 펜 선생님이랑 일단 공부시 받고 할까? 뭐야? 엄마 그런 말 약속 약속 안 보낸다며요? 학원 엄마가 기억력이 안 좋아서 모르겠네 선생님 자, 거의 다 오셨는데 어디 갈래? 빨리 공부할래? 공부해야지 어디가? 우리 엄맨이 혐이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우리 엄마를 꺼내주면 안 된다고 했잖아 고름라이더 고름라이더 봐봐 우리 엄마를 꺼내주면 이렇게 된다고 우릴 또 공부시킬 거야 그럼 이제 고름라이더 태워주시는 거예요? 고름라이더가 뭔데? 어이, 옥상에서 고름라이더 태워주자메 거꾸로 매달아서? 오오 꼬부해야지 혐읍 빠아악 뭐야? 어? 야,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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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감옥에 3명 이상 갇히면은 우리 우리 이제 게임 끝나는 거야 우리가 패배라고 이게 뭐 게임이야 오오오 우리가 빨간 빨간패사님한테 이제 공부 수업을 맨날 받는 거야 자, 여러분들 엄마를 피해서 후문으로 비밀 번호 네 개를 찾고 도망가는 거야 히히히히히 쫙 가둔다 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 투명한 보셔 투명한 보셔 나이스 아빠가 절대 감옥에서 엄마를 꺼내주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빨간 폐사님한테 과외를 열다섯 개나 듣겠지 망했어 망했어 나 망했다고 열어주면 안된다고 아빠가 그렇게 신신당부하고 회사를 가셨는데 이 시니틀이 엄청 많네? 뭐야? 뭐지? 여기를 엄청 감시하려고 이렇게 만들었너봐 맞아 아빠가 아빠가 만든 후문인데 엄마가 도망갈까봐 여기다가 비밀번호를 네 개를 걸어서 잠궈놓으셨어 엄마가 도망갈까봐 말이야 그럼 비밀번호를 찾아야겠네 우리가 살려면은? 그치 한마디로 우리 엄마는 미친 엄마야 아니 페루나잖아 아니야 진짜라고 이거 봐봐 아 나를 진짜로 이게 뭐지? 매달려서 넘어가는 곳인가봐요 여기서 어떻게 가? 넘어갈 수가 없는데 이쪽으로 이쪽으로 안돼 집에 뭐가 있냐고 이런게 있냐고 오오옹 야 야 우리 친구들이 다 모였네 엄마아 잘 과연하기 시러ox 자 그러면 엄마가 내는 문제를 맞추면은 박 Tewo 내보내 줄게요 allez 자 자 그러면은 음 처음에는 아주 간단하게 정답! 당신은 미쳤다 리하여 약간 나와 보겠니? 햇난 살았다 이리와야 죽으렴 안돼! 자 엄마가 내는 문제를 맞추지 못하면 이렇게 돼요 평생 갇혀서 구몬쌤이랑 빨간팬 선생님이랑 데이트를 대해야 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철님 간단하게 음.. 질구? 질구? 질구빡이 꾸눈 잠시만요! 이거 이럴 아니 그것도 몰라 빨리 말해줘봐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구구! 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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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주 똑똑해요 선물로 할리라를 보내드릴게요 이런 친구들이랑 홀면 안돼요 자 그러면 2 2 4 오 정답이야 넌 나와 이건 안될게야 얘들아 여릇께 빌렐라 안 돼 아버지 얘들아 여릇께 빌렐라 한 분야 탁 샤리 초콜렛 자리 가 자리 가 자리 가 자리 가 자리 가 공부해 공부하네 진짜 단호하구나 역시 전교 꼴등 엄마가 저렇게 공격적으로 반한 건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 그래 너가 전교 꼴등이잖아 니 니 니가 답이 없잖아 싫어 나 공부하기 싫다고 게임 할거야 전교 꼴등은 너무 하잖아 우리 엄마도 공부하라고 하는데 이만큼은 아니야 비번을 찾았어야 돼 해바라기가 비밀번호인가봐 후문에 비밀번호 오오 너 집 비번호도 모르니? 몰라 아빠가 거론 한 번 찾았단 말이야 세상에 잘 가려 주로 살려줘 안녕 그만 죽여 우리 엄맨이 냄새가 여기서 킁킁킁 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엄맨아 엄마 말을 들었으면 대답을 해야지 엄맨아 어디 간거니 엄맨아 응 뭐지 근처에도 분명 냄새가 났는데 말이야 음 그냥 참먹고 온건가 아깝구만 굿 횏불 기존 후蜘 learn inc rib 화 투명 especia 자랐습니다 완전 레전드 또 투명 하 어머 preferences 실명이 넘었었 Employee 신속 가자 어 여메아 엄마가 그톡차 재밌단다 엄마 부모 선생님이 오셨어요 여메아 일로와봐 일로와봐 일어나 일어나 학교 가야지 끝나면 딴 데서야지 바습자랑 준비물 다 챙겨 엄마 어디갔어? 나이스 나이스 살아남았죠 투명한 포션으로 친구들의 신속 포션 구하러 갈게요 우리 나왔어 나왔구나 돼지가 문을 열어줬 그렇구나 왔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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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쳐 아! 빨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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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상으로 너무 고민 끝 무언가 소환을 징겨 그대로 총과목을 재미있게 공부하니까 오오오오 Winds of the Frog 맞아 그래서 나왔어 뭐하는거야? 너도 공부 못하지? 뭔 소리야? 딱 봐도 공부 못해보이는데? 뭔 소리야? 나 공부 잘해 가자 너 2 곱하기 2는 뭔지 알아? B 뭔데? 4야 4 4? 사랑해 리아야 뭘해? 운명의 연인 시작 상자를 뒤져봐 내가 여기서 보고 있을게 망을 보고 있을게 있어? 저항력 3포션 오케이 저기서 찾아봐 빨리 내가 망 보고 있을게 야 앞에 있어 쉬프트 눌러 어 야 야 엄매라 니가 이러기야 엄마를 놀래켜 때린거 같아요 우리 아들을 나쁜 질 나쁜 앨드들만 놀게 할 수 없지 아 열매라 지금 순순히 나오면 응 오늘 숙제 한개로 봐줄게 엄마 이러지마요 저 공부하기 싫다고요? 정말 공부하기 싫어요 엄마 정말 너무해요 엄마 또 과목에서 나오면 저 학원 10개 보낼 거잖아요 우리 아들이 다 엄마 좋죠 그런거니 우리 아들이 크면은 엄마한테 고마워 할거야 어? 거짓말하고 있어 이 아들아 여미 나 기다리렴 돼지고기 요리해 올게 우리 여미가 좋아하는 뭐래? 문 열어줘봐 자 자 이거 받아 아니 그건 비밀번호? 그래 그걸 쓰면 자출할 수 있다고 좋았어 우리 엄마 절대로 난 빨간펜 선생님한테 가지 않겠어 빨간펜 선생님은 좋지만 엄마의 강요가 너무 싫다고 거짓말하지마 아 진짜야 너 빨간펜 선생님 진짜 싫다 했잖아 저번에 아니야 빨간펜 선생님 예쁘셔 아 예쁘신데 널 너무 가르치려고 뜬다고 했잖아 내가 언제해 아 좋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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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왕이네 나이스 저왕은 방어력으로 높여줍니다 이걸로 엄마한테 버텨보죠 살려줘 오케이 왜이렇게 조용하지? 왜이렇게 조용한거죠? 파이팅 빨리 나와 으악 으아아아악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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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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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 좀 바랬다닌 휴 다행이다 고마워 살려줘서 이건 보답이야 엄마가 오기 전에 빨리 우리 탈출하자 살려준 보답으로 이걸 줄게 뭔데 침을 뱉은거니? 너는 이 실명이나 먹어라 실명 아무것도 안보일걸 아하하 투명아 오케이 상자에 오는 아이템이 많은데 또 여기 숨어있다가 엄마 보면 도망가죠 아니다 그냥 올라가서 찾을까? 이땐 비밀번호 하나만 있으면 나갈 수 있거든 있거든요 어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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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명자가 죽으면은 게임이 끝나니까 빨리 살리 살려주도록 하자 얘들아 내가 맞죠? 살려줘 베이베 야아 빨리 가자 비밀번호 하나만 찾으면 돼 그냥 찍자 아냐아냐아냐아냐 두개밖에 없어 하나는 더 하나는 더 찢어야돼 하.. 이거 젠장 엄마가 왜 이렇게 조용하지? 2층에 있어 2층에? 야 내 뒤에 있었어 아아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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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왔지? 어디가 왔지 우리 어머나 어디가 왔지 우리 어머나 오오오? 오오우? 우리 어머나 엄마 뒤에 있어요 뭐야? 떨어졌네? 나이스 에헤 살았당 연명아 야아!! 왜 거기있어!! 오 메거 완전 나이스였죠? 방금 됐어 아이템은 충분해 어 나이스 됐다가 우리 엄마 우리 엄마를 어떻게 하고 있는거야? 벌쓰기하고 있지 어딜 가르치려드려 근처도 못오고 있는데? 근처도 못오고 있는데? 바보야 바보야 아래는 낭떠러지라고요? 하하하하 여구나 이것도 받아라 굿굿굿 얘들아 얘들아 오고있어 엄마가 오고있어 엄마가 오고있어 파이팅 이 녀석들이 도대체 어디간거야? 빌보도 보자 오케이 0 6 9 적다 죽었다 죽었다 어 0 60 어 0 60 이거 아 이거 어 아니다 으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나도 죽어 저기로 어떻게 간거야? 젠장 갇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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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엔두준주 4개면요 엔두준주 이거 4개면 연속으로 던지면 버거 뜨면 넘어가지거든요? 해볼게요 어? 오? 아! 까비 갈 수 있었는데 아! 누군가 오겠구만 비번호 찾았으니까 하나만 찍고 나갑시다 가자 니아야 가자 아무도 없어 문 열어 줄게 오케이 가자 비번호 찾았어 이제 하나만 찍으면 돼 그냥 가자 응 아빠가 아빠가 탈출할 수 있는 후문의 비번호를 걸어 두신거 두신거거든 이제 안전하게 도망가자고 우린 이제 사는 목숨이야 목숨이 화로야 화로 탈파로야 어? 휴 휴 슈 우수 만들어 안전하게 안될것 같은데 그냥 우리가 밀치기가 있어 망했다아아아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악 다으! 신속히 있거든요 뚫고 지나갈게요 이걸로 엄마가 지하 있으니까 뚫고 지나갈게요 이 녀석이 그, 예, 올라와 올라와 vrij 아. 안녕히 계세요 신경구전 빨구, 엄마랑 한번에 따돌릴 경우 앗 우리 염맨이가 어디 간거야? 주말로다가 엄마 미쳐 돌아가는 꼴 보고싶어? 내 얼굴이 너무 크잖아 찾으러 가야겠다 우리 염맨이 잘 있었나? 고추 얼마나 건지 안 볼까? 오랜만에 우리 염맨이 우리 염맨이 우리 염맨이 야 비원 몰라 우리 염맨이 우리 염맨이 엄마가 눈이 안 보인다 엄마가 눈이 안 보인다 엄마가 어지러워 엄마 손 안 돼 됐다 염맨이 뭔지 안 해 줄까 나 때는 말이야 염맨이 엄마 아빠 말해 돌려놔 우리 염맨이 우리 염맨이 2060이다 우리 염맨이 염맨이 얘들아 2060이야 야 안 돼 어떡해 친구들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제가 영웅이라면 제가 구하러 가야겠죠 좋아요 구할 수 있어요 엄마를 따돌리고 친구들을 꼭 구해낼 거예요 친구들을 구해내려고 어? 리아 어디갔어? 여기 있어 나갈 준비 중이지 리아야 빨리 우리 구하러 와줘 여기야 여기 여기 우리 여기 있어 넌 위아래도 없니? 진짜 뭐해 빨리 와 빨리 좀 내려와 그냥 양털을 깎으라고 이 바보야 좋았어 야 비워 차갔어 이제 가면 돼 엄마가 떠들러 가면 되거든? 가자 고마워 역시 의리파 여맨이야 그래 드디어 이제 여러분들 저는 학원도 안 다니고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거야 오우 엄마가 너네 엄마야 눈 돌아간 것 봐 아줌마 진짜 왜그래요 내 다리가 보인건가? 빨리 와 내가 밀어버릴게 아줌마 어떻게 올라가는데 여기서 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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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하게 나가자 이제 편하게 나갑시다 2060 2060이래 2060 2060 2060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아 드디어 우리 엄마가 우리 엄마를 피해서 탈출하는건가 아주 손쉽구만 너네 엄마 진짜 이상하다 아 이제 우리 다시 여기 탈출해서 우리 엄마를 우리 아빠한테 일러와야겠어 오우 오 뭐야 담치기를 하셨어 야 뭐야 왜이렇게 빨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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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야 뭐야 빨리 빨리 와 빨리 와 컴퓨터 설치해야 되니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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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치기검 없어 밀치기검? 밀치기검 없어 이쪽에 나가면 탈출구가 있을거야 가 도망가 walking 계속 가 탈출구가 없어 응 탈출구가 없어 탈출구가 없어 우리의 미래가 없다는건가봐 alto 조용히 nada 너 never 너 Dabei 엄마 엄마! 왜 후문에 탈출구가 없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건 없단다, 여매나. 돌아가서 빨간 배트 선생님이랑 공부하셨구나. 쉬어요. 엄마는 맨날 너무해요. 저 빨간 배트 선생님, 그리고 구몬 선생님. 제 앞으로 벌써 10명씩, 20명이 붙었어요. 이제 공부는 쉬어요. 여매나, 나중에 커서 다 이해할 거란다. 자, 이리 오렴, 여매나. 어, 싫어요. 싫어요. 어, 싫다고요? 엄마가 그냥, 저 하기 싫으니까 저 뛰어내릴 거예요, 엄마! 여매나, 멈춰! 어? 난 그냥, 우리 여매나 훌륭한 사람으로 컸으면 하는 바람에 그러는 거란다, 여매나. 엄마의 마음, 알 것 같아요, 엄마. 우리 여매나, 엄청 미안해. 앞으로 그냥 공부를 하라는 말은 나가봐. 어, 공부하라는 말 안 한다고요? 공부하고 싶때만 하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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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엄마가 제 마음을 드디어 알아주셨군요, 여매나, 어, 엄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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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악, 아아. 하하 네 이렇게 해서 자, 엄마는 엄마는 여맨이를 공부하는 걸 네, 포기하셨다고 합니다 여맨이는 여맨이는 빨간펜 20개를 다녔지만 항상 변별 꼴찌였거든요 너네 집안 싸움에 우리는 왜 끼어들어? 이씨, 너희 덕자가 좋아 너네 집안 싸움에 우리가 왜 끼어드냐고 엄마, 여맨 고마워요 이제 빨간펜 20개 안 불러도 되는 거죠? 구라야, 여맨아? 공부하러 가자 니들 뭐야, 도대체 엄마 고마워요, 사랑해요 공부하러 가자, 구라 저도 사랑해요 그래, 너희들도 공부하자 안 할 건데요? 엄마, 엄마 이제 안 시킨다며 앞뒤가 다르네 당연히 구라였지 여맨아 넌 평생 감금해도 공부하느냐 술을 1등 못 나올 때까지 놀이 못하겠으면 죽어버리려 노래 한 곡 주세요 알겠단 말입니다 자 4 2 1 뮤직킹 빨간 페타 땡기면 짝이야 여러분들 빨간 페타에 대해서 많은 수업 들으세요 광고 받으셨나요? 전교 1등 받을 수 있어요 광고 아니에요 광고 타는 시간에 어떻게 해요 엄마? 쿨까 잘까? 오 각사 엄마가 죽었다 안녕 안녕 한국에縫자 왜다를 한ве절 bail해 될 것Put 그저 这 날 rib 그다음에